힘내자! 네 오늘 또 이렇게 조용히 안 해! 오빠도 얘기 좀 하자 네 일단 오늘도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해서 기분 좋았고요 괜찮았어요? 네! 이제 마지막이니까 아 아쉽다 나랑아야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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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기회 많이 만들려고 노력할 테니까 다들 자주 만나고 다들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감기 조심하고 감기 조심하고 고백은 좀 나중에 위아래 위아래 25살까지 위아래 위는 조금 더 되고 아래는 25살까지 위는 조금 더 되고 아무튼 조심히 들어가고 앞으로 지금 생일 많이 왔으니까 생일파티 생일파티 할게요 할게요 생일파티 생일 많이 와줘요 네 꼭 와요 네 감기 조심하고 전 여기서 연장하겠습니다 바로 안녕 조심히 들어와요 동전 어 싫어 이쁘러 최은한 오 드 Con 52 어 이쁘다 지역의 상처리 그둘 아멘